우리 아이들 진짜 잘 하는 거 같아요 잘하고 애들 하나하나 다 되게 매력이 있더라고요 잘생겼고 그렇지만 일단 여기 있는 분들은 우리 아이들 나오면 사랑해줄대 우리가 1번이다 가끔 나도 궁금해서 창문 너무 입두고 싹 보러 가요 애들 진짜 너무 열심히 출발 애들 진짜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는데 거울 앞에 보면 설마 누가? 진짜 아니요!